나만 빠지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동호회도 그만두고 그에게 오는 연락까지 왜 연락 안 받아요? 모두 다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오랜만이네요 은호야 여길 어떻게 해 지금 그게 중요해요? 왜 피해요? 동호회도 그만두고 내 연락도 다 씹고 그래 왜 피하냐 연락을 나 때문이에요? 그렇다기보다 이유가 뭐예요? 너랑 난 안 돼 누나 마음은요? 어? 나 못 물러나요 나 싫지만은 않잖아요 자기 마음 모른 채 하는 거 자 그만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쿵 하고 울렸어요 쿵 쿵 했으면 끝났어 끝났어요 끝if 마이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